아쉽네요. 아쉽습니다, 이게. 아쉽습니다. 토토가 문제를 잘 뽑아왔는데.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선물을 저희가. 이 선물이 어머니께 이렇게 해서. 이제 피를 안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토토는 우선 씌워주시고. 이렇게 걸으시면 어떨까 해서 한번. 한번 써보시겠어요? 저요? 네. 어떠세요? 잘 어울리시는데요, 어머니. 근데 어울리신다. 좋아요. 아니, 갑자기 오실 때. 그리고 나닐게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사장님 깔짝 놀라시겠는데요. 고맙습니다. 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어머니, 혹시 근처에 맛집 없습니까? 점심을 좀. 점심이요? 근데 제가 지금 알턴이랑 하나 뽑아서. 네. 죽이나 뭐. 죽을 좀. 알터들이 뽑아서. 죽을. 지금 다른 거. 콩물수 아니면 죽 둘 중에 하나를 먹어야 돼요. 여기 뭐 근처에 혹시 씻기 좋은 거 뭐. 아, 닭갈비. 아, 그거 어디. 여기 근처에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거기로 한번 가봐요. 닭갈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또 지금 비가 올 것 같아서. 아, 비가 오네. 점심을 먹으면서 기후 배너를 살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기. 지금 벌써 점심을 먹자고요? 지금 12시예요, 이제. 아니, 우리. 저는 거기 가보고 싶었어요. 어디요? 더 오래된 거리가 있다고 하셔서. 저 을지로, 저 밑에. 아, 저쪽이에요. 그러면 차를 타고 한번 그 을지로로 가볼래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을지로를 한번. 네, 가시죠. 가서 거기서 점심 또 드시고. 점심 얘기를 몇 번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게 제가 약을 먹어야 돼서. 네, 알턴으로 뽑으면 약을 먹어야 되니까. 점심 얘기를 11시부터 몇 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죽이나 미음. 이 정도면 집에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 지금 밖에 나와서 미음을 찾으면 어떡해요? 그게 아니라. 알턴으로 뽑았어요. 이빨을, 이빨을 왜 뽑았냐. 알턴으로 뽑았습니다. 그 심경을 아세요, 제가. 지금 자기가 알턴이야, 나한테. 네, 알턴으로. 나의 알른이야. 꼽지 마세요, 꼽지 마시고. 자기가 나의 알른이야.